자 이거 어떻게 타냐 이런 거를 튜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죠 타커님도 안녕하세요 아크 신맵 나왔는덩 아크 신맵이 자동 업데이트로 다운은 됐는데요 그 맵을 지금 한국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약간 해커 수준으로 뚫고 들어가야 돼 암살규실님 수진이 형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운전 똑바로 아네 새로운 맵은 나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스팀에서 풀어줬어요 수진이 형 빨리 들어와요 주택에 합시다 오늘 라마미션 자 이 똥차 튜닝하면 어떻게 될까 라마야 이 양반 못댔는 놈아 암살림도 GTA중이세요 우선 차수리 내구도 뭐 이런 거 필요없어 차체 어 이 위에 확장하는 거 옆에까지 이거 채우는 거네 이게 낫겠죠 시청자님도 안녕하세요 브레이크 필요없어 범퍼 빨간색 하나 추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스플리티 앤드 걸쇠고 얘는 스플리티 오일 굴러 걸쇠 뭔가 있어 보인다 이거 엔진 필요없고 머플러 우선 외관만 바꿀 거예요 폭팔물 따위 필요없고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아 그 메테오 분들이랑 하시기로 했나요 어제 제가 그 연락했던 분들이 메테오 분들이신가요 잠깐 들어갔던 거라 그쪽 그 부족 이름을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아마 들어갈 거예요 카보노도 필요없고 안 이쁜데 경작 필요없고 배치 싹 오케이 아마 내일쯤 아 오늘 저녁부터 합류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오케이 해 주시면은 시청자님도 저기 그쪽 부족님이신가봐요 절도 방지 필요없고 번호판 요거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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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필요없어 블랙 1차 색상 크롬? 이런 차이 크롬으로 할까? 아 크롬 안풀렸네 어 실버 이따 저녁부터 아크 재밌을 겁니다 오랜만에 오피셜 서버 가서 기본부터 배우죠 레드 석류레드 제가 다크레드 쪽 좋아하거든요 이건 너무 어두운 것 같은데 선샛 레드 선샛 레드 2차 색상 별론데 이거? 별론데 이거? 신맵이 기준맵보다 두세배나 커요? 바다랑 강도 많고 바다랑 강도 많고 가보고는 쉽다 아 내부도 바꿀 수 있고 요거 요거 지금 할 수 있는거 트랜스미션 트랜스미션 뭐야 이거? 그래요 콤주님 나중에 봬요 휠 뉴형 바뀌는게 뭔데? 아 차이가 없고 아 요렇게 바꿔야되지 네 시청자님 나중에 뵐게요 이따 아크할 때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요거 이쁘다 저는 선택을 빨리빨리 해요 색상 휠 색상 크롬휠어서만 쓸 수 있어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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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연기 필요없어 창문 연안틴팅 오케이 리무진 끝이야? 야 이찬 별론데 진짜 별론데 수진이 형 들어올거에요? 진짜 별론데? 수진이 형 들어올거에요? 나 이거 머플러 정도는 좀 멋있게 나올줄 알았는데 별로다 진짜 똥차다 이거 그래도 뭐 색깔 이쁘니까 만족 만족 비교 수진이 형 왜 못 들어와요? 우리 그거 합시다 라마미션 콜라님이 안들어오네 우리 콜라님이 안들어오고 있어요 저희 외국애들이랑 라마미션 한번 해볼까? 안걸리는거 아이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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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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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 대 주차장 스탑 자 차 앞에서 레이싱 모델처럼 어이거 제스처 제스처 어떻게 해야하지? 이거 단축키가 뭐죠? 단축키 어떻게 하는거였더라 백스페이스 엔터 쉬프트 단축키가 뭐죠? 아무도 몰라 뭐 새로나온거 없나? 아 이런거 말고 레이싱골같은거 어우 좋아좋아좋아 겁나 이뻐 겁나 귀여워 짱이오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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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이오이오